6월 11일에서 6월 11일 정피디는 드디어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꼼짝없이 비행기에 갇혀있는 동안에 더탐사는 언론프레이를 통해서 마녀사냥을 전개했습니다. 시민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이사회의 결의문입니다. 열린공감TV 이사회는 미국 내 시민포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열린공감TV 이사회는 정천수 대표가 제안하고 추진중인 시민포털의 당위성은 존중하지만 시민포털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과정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최영민은 6월 11일 긴급생방송을 통해서 강진구, 박대영, 김두일과 함께 4명이 앉아서 저 정피디를 해임한 사유에 대해서 시민포털 사업을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개인사업으로 불법으로 진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들, 저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정피디가 해임된 사유가 시민포털을 개인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렇게 해서 모은 기금을 자신이 횡령을 하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강진구는 제가 비행기 안에 갇혀있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SNS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시죠. 지금은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강진구는 저 정피에 대해 돈으로 매수를 시도했던 것입니다.